안녕하세요 저는 환자 시뮬레이터 체험하기를 소개해드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자현입니다 환자 시뮬레이터 체험하기 강좌는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1차시에서는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간호대학 2, 3, 4학년 학생들이 각종 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 시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인센터는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휴멘리디 인테그레이티드 널싱 에듀케이션 센터의 영문 약자로서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간호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미래를 꿈꾸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 센터의 이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샤인센터는 중앙에 위치한 통제실을 중심으로 일반 병실 두 개를 비롯하여 어린이 병실 가족 분만실 간호준비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총 7개의 시뮬레이션 룸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카메라 두 대와 스피커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중앙 통제실의 컴퓨터와 연결되며 실습 중 동시 녹화와 실습 후 디브리핑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실습실 내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의 병실이 모두 보이도록 유리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각 병실마다 독립적으로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벽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동시에 여러 과목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인 간호학 실습을 주로 시행하는 일반 병실은 2인실 환자 병실과 유사하도록 환자 침상을 비롯하여 침상 머리맛 벽에 호출벨, 산소, 석션기 패널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아동 간호학 실습을 위한 어린이 병실입니다 지금 이곳은 모성 간호학 과목의 분만 과정 실습을 위한 가족 분만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간호술기에 필요한 주사기, 알콜솜, 장갑 등 각종 물품들을 준비할 수 있는 간호준비실입니다 수술실은 수술실 입구에 외과적 손위생을 진행할 수 있는 수술 싱크대 설치구역과 수술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샤인센터는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신규 간호사의 교육 훈련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성인 중환자 실습을 위한 중환자실입니다 음압격리실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공기전파 감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음압설비와 고효율 필터, 즉 헤파필터 등 특수한 시설이 갖추어진 격리병실입니다 음압격리실 입구에 전실이 마련되어 있어 환자의 공기전파 감염원이 포함된 공기가 직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의료인들이 환자병실로 들어가기 전후 개인 보호구를 입고 벗는 장소, 치료 물품의 준비와 처리 등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압격리병실 체험하기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VR IoT 적용 실습실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에도 도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스마트 테크놀로지 체험 실습실입니다 헤드셋과 한 쌍의 컨트롤러가 한 세트인 VR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가상현실 내에서 환자 간호 실습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컨텐츠 개발과 연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습실은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트랜지셔널 케어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위해 휠체어 이동이 쉽도록 설계되었으며 핸드레일 안전바 등 각종 일상생활 보조 시설들을 갖추고 지역사회 간호 실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간호학 실습실은 2학년 간호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무균술과 활력징후 측정, 근육주사 등 기본 간호술기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참가자들은 이곳 디브리핑 룸에 모여서 시뮬레이션 동안 촬영한 자신의 간호 수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 즉 디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디브리핑 과정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교수자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잘 수행된 점과 개선점을 논의하여 임상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스킬즈랩은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한 간호술기를 개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설로 정맥주사, 피아주사, 근육주사, 위관영양, 관장 등을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호학 실습 시뮬레이션을 위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 시설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에 사용되는 시뮬레이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